나랑 결혼해줄래 나랑 평생은 함께 살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나 닮은 아이아나 네 저희 뭔가 처음 저희 둘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웨딩 플래너나 저희를 도와주는 다른 분 없이 물론 이제 뭐 네 물론 옆에서 저 오랜 스타일리스트로 저희 함께 해주시는 정윤기 이사님이 도와주시기도 했는데 웨딩 플래너는 전문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알리는 길이다 보니까 제 손으로 직접 다 네 준비하고 싶었고요 어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? 떨려가지고 뭐였죠? 죄송합니다 뭐였죠? 아 아 네네 이제 기억났어요 아 어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정말 헤어지시기도 하고 많이 싸우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네 저희는 크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빠가 대체적으로 저는 좀 뭐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오빠가 좀 네 다 맞춰주는 네 사상한 남편이라서 네 전적으로 오빠가 저의 의견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준비하는 거에 다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네 행복한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